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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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보선하는 거지? 저희가 LG통플러스나 그런 것도 저희가 만들어줘 이 정도 자체는 삼성이나 LG는 다 인정받은 부분이죠 근데 이게 밖에서는 좀 밖에서는 지금 이제 소리를 맥스로 해놔서 그런데 소리를 줄이면 전 여기서도 잘 안 들리고 이렇게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철은 만약에 너무 조용하면 좀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고요 보통은 이거를 이제 언제 쓰시냐면 집안일에서 집안일 하시면서 설거지 할 때도 계시고 밤늦게 이제 조용한 데서 TV를 틀 때 저만 이제 조용하게 주변에는 조용하게 들으면서 저는 선명하게 들을 때 그럴 때 쓰고 그리고 이제 아웃도어용으로 자전거 탈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비슷한 게 하나가 있긴 한데 네 한강에서 자전거 타면 안 됩니다 그냥 아 그래요? 너무 시끄러워 저희는 이 스피커가 여기 소형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여기 삼성 핸드폰에 들어가는 스피커를 저희가 만들어서 나눔을 하거든요 그 기술력이 여기 들어가서 저희가 이거 기술력을 특허를 받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보스 같은 큰 스피커는 당연히 큰 스피커를 넣었으니까 끌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는 초소형인데 이정도 소리가 나는 그 스피커를 인정받은 거라 네 아 괜찮아요 네 저녁도 타시면서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건데 이제 이어폰은 다른 거 없는 거죠 이어폰 다니는 거는 이 제품이 있는데 저희가 이어폰은 얼마나 위험이 되는지 일단 저희 쪽에서 한번 효율을 테스트 해보시고 이어폰인데 스피커가 외부에는 없으면 이어폰으로 네 그럼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같이 있는 건 같이 있는 건 지금 현재 개발 단계에 있어서 아직 시판은 안 됐습니다 저는 온라인부터 잘 알게 네이버에 대한 마이씨토라고 검색하시면 제품은 나오는데 자격은 지금 여기 30% 할인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사실 계획이 여기에서 사실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샤프전자 혹시 아시나요? 네 거기에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에서만 이 제품이 20만대 넘게 팔렸어요 제가 해외영업인데 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시면 괜찮긴 하네요 한 번 이제 사전하고 아마도 잘해요 아마도 AS도 저희가 한국국에서 다 가능하고 이게 보통 몇 시간 쓰는 거예요? 한 번 한 번 총전하면 14시간 가능하시면 라이드로 같이 나가볼게요 하세 내리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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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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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